안녕하세요 프리티가든입니다 오늘 여기 새아침 다육에 새 상품도 아주 많이 들어왔다고 해요 사장님께서 제가 이제 온다고 해 가지고 국민이 다육이 몇 세트를 지금 준비를 하셨다고 해요 지금 1번, 2번, 3번인데요 요게 원래 하나에 요거는 요거 큰 거 하나가 만원 짜리고 요기 조그만 거 하나씩이 4,000원 이어갖고 16,000원 총 합쳐서 26,000원 인데요 요걸 2만원에 주시겠다고 하네요 그럼요 지금 세트 구성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기는 5군이 만원 짜리고요 소송록 요거 4,000원 실버스타 4,000원 타이니버거 치설송 총 원래 2만6,000원 짜리를 1번 세트 2만원에 주시겠다고 합니다 5군은 요렇게 여러 개 있어요 요거를 이제 세트를 원하시면 이렇게 2만원에 주시겠다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스노우바니 예 스노우바니 요것도 만원 짜리네요 스노우바니도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세트 스노우바니 만원 짜리 하고 실버스타 자라고사 토멘토사 토멘토사 구나 요것도 토멘토사다 지휘설송이 아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소송록 요렇게 해서 요것도 2만6,000원을 2만원에 주시겠다고 해요 이건 2번 세트예요 네 스노우바니도 너무 예쁘네요 메리벨이에요 메리벨 요것도 만원 짜리고 4개가 4,000원짜리로 구성이 돼 있는데 요걸로 이제 요것도 3번 2만6,000원에 주시겠다고 하네요 요거 타이니버거 자라고사 요거는 토멘토사 요거는 소송록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1번 2번 3번 세트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이제 커다란 거 리스문 요거는 리스문이라는 거는 5,000원인데요 아우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요게 수형이 너무 예뻐요 블루엘프 5,000원 얼굴이 요게 하나 둘 셋 넷 네둣짜리도 있고 삼둣짜리도 있고 삼둣짜리 삼둣짜리 이게 다 5,000원입니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소송록은 이제 4,000원짜리 여러 개 있네요 네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실버스타 요것도 4,000원 원하시면 따로타로 이렇게 4,000원에 가져가시는데요 아마 사장님이 여러 개 사시면 조금 세일도 해 주실 겁니다 4,000원입니다 색감이 너무 예뻐요 여기 가운데 사이니 버거 그 다음에 레드벨벳 요거는 8,000원이네요 8,000원 레드벨벳 4,000원 그 다음에 블루아나 5,000원 블루아나 5,000원입니다 블루아나 5,000원 그 다음에 이거는 벽어연금 요것도 벽어연금도 5,000원입니다 벽어연금 그 다음에 이거는 피치스 앤 크림 요거는 3,000원이네요 피치스 앤 크림 네 예뻐요 그 다음에 은진 은진입니다 은진은 6,000원 6,000원이고요 은진도 아주 예쁘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라즈아가 아 라즈아가가 아주 3만원인데 와 풍성하고 예뻐요 굉장히 요게 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3만원인데 색감이 너무 예쁘고 이야 매력적입니다 라즈아가 3만원 그 다음에 이건 레인드랍 레인드랍은 요게 이제 색감도 아주 예쁘게 나왔네요 레인드랍은 2만원이고요 네 이거 레인드랍 너무 예쁘고요 그 다음에 연지곤지는 2만원 이것도 연지곤지 연지곤지도 아주 예쁘게 예쁘고 이름처럼 예쁘네요 옐로우 멜로우 옐로우 멜로우 옐로우 멜로우는 6,000원이네요 옛날에 제가 다 이거 키워보던 건데 아주 다시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요거 마디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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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,000원 와 마디바 15,000원이면 엄청 가격이 저렴하네요 착해요 가격이 15,000원 그 다음에 매니벨 금 매니벨 만원 만원이네요 매니벨 이것도 색감이 가운데 엄청 예쁘죠 그 다음에 요거는 핑크루비 만원 만원 핑크루비 만원 그 다음에 요거는 15,000원 복덩이 시트리나 금 25,000원 레이블리 15,000원 아 이게 적기성이군요 적기성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그쵸 적기성하고 화재 화재하고 적기성이 완전히 불이 타듯이 예쁘네요 불이 나네요 불이 나 그 다음에 요거는 에벗 에벗이라 그래요 에벗은 만원짜리구요 그 다음에 여기 적기성은 4,000원입니다 4,000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화재 화재도 4,000원이에요 요게요 지금 여러가지로 구성이 돼 있고 세트로 사시는거는 26,000원짜리를 2만원에 주실거구요 요거 세트로 사시는거는요 그리고 또 이제 요기에도 여러가지로 아이들이 따로따로 개인적인걸 따로 사가시고 싶으실 경우 5만원 이상 사시면요 요기 또 사장님께서 특별히 선물을 준비하셨더라구요 요기 상자에다 이렇게 싸서 갈건데요 요거 있잖아요 요 합은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멋스럽고 네 이렇게 딸랑거리기도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요기 위에는 음 다육이 심어갖고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되고 요렇게 어우 좋은 선물 주시네요 5만원 이상 사시면 요 선물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조기도 걸려있네요 요렇게 해서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세일도 많이 하시니까요 이 다육이들 좀 많이 구입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뵐게요 안녕 안녕 안녕